미드하고 미국 영화는 사실은 영어 공부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진 않아요 솔직히 너무 과장 과대 부풀려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게 미드나 미국 영화보다는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제가 몇 개 간단하게 녹음을 해봤는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 영상은 어떻게 되실까요? When you're at the same time, you're at the same time. Do I jerk off? Yeah. Yeah, I jerk off, yeah. How many times a week? Like, um, 3 or 4 times, maybe. I pump those numbers up. Those are rookie numbers in this racket. I, myself, I jerk off at least twice a day. Wow. Once in the morning, right after I work out and then once right after lunch. Really? Mm-hmm. I want to, but that's not why I do it. I do it because I fucking need to. Jerk off라고 많이 얘기하죠. Jerk off가 뭘까요? 이게 그냥 Jerk라고 하면은 좀 싸가지 없는 인간? 그런 사람을 가지고 Jerk라고 그러고 Jerk off라고 하면은 이게 동사가 되면서 자위예요, 자위. 그래서 그 대화에서 그러죠. 너 자위 몇 번이나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버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러죠. 한 3번, 3, 4번 정도 한다고 일주일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나는 하루에 2번씩 한다고 그러죠. 그런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이. 내 첫 shitty day is a broker. Within a month, LF Rothschild, an institution since 1899 closed its doors. Wall Street had swallowed me up and shit me right back out again. 이제 월스트리트가 갑자기 이제 붕괴돼서 붕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확 빠져가지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전체 주가가 확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는 말이 월스트리트가 나를 이제 swallow, 먹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얘기한 게 똥으로 이제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먹고 이제 똥으로 나왔다고, 똥으로 내 뱉어냈다고. 네, 그런 내용입니다. On a daily basis, I consume enough drugs to sedate Manhattan, Long Island, and Queens for a month. Okay, Mr. Jordan. I take Quaaludes 10 to 15 times a day for my back pain. Adderall to stay focused. 지금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 드러그 이름이 지금 두 개 나왔죠. 약 이름이 두 개 나왔어요. Quaaludes, 그리고 아데롤이라고 나왔죠. 그 두 개 나왔는데 아데롤은 스마트 드러그라고 해서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이에요. ADD라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그 애들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나온 약인데 이제 일반 사람한테 이제 쓰면 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Quaaludes라는 이제 약물은 그 말하면서 이렇게 하죠. For my back pain. 그러죠. 근데 back pain은 이제 허리 통증이에요. 허리 통증을 위해서 그걸 쓴다고 하죠. 근데 그냥 들어보면은 무슨 무슨 뭐 약 이름이 나왔고 허리 통증을 위해 쓴다. 그러면은 뭔가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섹스 중독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약 이름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대충 감은 잡았어요. 그 대사를 보고 뭔가 하니까 정력제에요. 정력제. 그 약이. 그래서 보면은 내가 정력제를 먹는다. 내 허리 통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허리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은 섹스 중독자로 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력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는 항상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더 재밌게 만들려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뒤틀려서 얘기해요. 그래서 더 알아먹기가 더 힘든 거예요. 초보자들이. 중급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영어를 어느 정도 굉장히 잘하는 상태에서 문화까지 다 알지 않는 이상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세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롱 아일랜드. 퀸스. 맨하튼. 그 세 가지 지역을 지금 말했는데 그 우리나라도 지명을 대면은 이름을 대면은 그 지역이 풍기는 느낌이나 뭐 얼마나 그 지역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바쁜 동네인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온 이 세 지역은 한국으로 말하자면 강남이에요. 강남. 그리고 이렇게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면서 부자 동네인 곳에서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있기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한다라는 이제 어 은유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 이제 풍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드하고 영화는 대사를 미리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대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배우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작가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재밌게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나온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말하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그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자 한국 영화 봐볼게요. 타짜 같은 데서 타짜에서 나오는 대사 뭐 유명한 대사가 몇 가지 있죠.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 안 배웠냐? 자 일단 이것만 볼게요. 이것만 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실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또 한 번 계속 해 볼게요.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런 말도 잘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뭐 친구에서 나오는 대사 같은 거 장동건이 칼에 막 몇 번 찔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말 하죠. 마지막에 이제 친구야 고마해라 마이 무다이가 아무튼 이런 대사가 있죠. 그 대사를 그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그러니까 칼에 찔리는 상황에서 멋있게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이렇게 작가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비슷한 예로 굿모닝을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좋은 아침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침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누가 실제로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국 사람 중에 굿모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봤어도 좋은 아침이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뭐 드라마에는 그런 대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저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멋있고 뭔가 극적으로 포장을 해서 말하기 때문에 코믹하게 더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뒤틀려 놓은 그런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야 마이 모타 아이가 고마해라 이걸 어디다가 써먹으실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거를 보고 외국 사람이 이걸 한국말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 건들지마 손모가지 날라가 분께 해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대사들 실제 실제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늘어서 한국어를 배워서 이런 대사를 말할 상황이 있을까요? 과연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는 항상 써먹기가 힘들어요. 실전에서 써먹기가 힘들어요. 미드에서 나오는 대사도 마찬가지고 그치만 일반 사람들이 유튜브에 본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 얼굴 찍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일반 사람들이 올린 그런거는 다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용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쉬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볼 수 있는 기회 재미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 bye you you